1. 2. 2. 2. 2. 2. 3. 3. 4. 다 치우라고. 얘들아 오늘 이사가니까 놓고가는 거 없이 잘 챙겨. 네. 추워. 추워. 아 근데 이거 아깝다. 그래 비밀아지트.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아쉬운 똥 샀어. 똥 샀어. 뭐 하는 거야? 화이팅 하려고 한 건데. 화이팅. 매직 한 번 더 만들자. 저 막 들어왔는데. 매직한 방법 만들자. 오. 그런 방법이?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잘 살아 나한테 필기치지 말고 얘들아 출발하기 전에 사진 한 방 찍자 네 벌써 찍어 뭐해? 같이 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잖아 둘이 좀 붙어봐 사이좋게 어깨동무도 좀 하고 장난해? 얼른 제대로 해 이사 안 걸려요 친구야 저 놀랬다 이게 내가 동생이야 빨리 하나 둘 셋 사업 프라마로 출발 안녕 안녕하세요 토이보이 토이보이 무기중심 으뜸입니다 자 나오지 말라고 노 딱 걸린다고 이런 거 나오면 토이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보이의 으뜸입니다 오빠 그러면 지금 노 딱 걸린 거 아니야? 오빠 얼굴집에서 네 여러분들 으뜸이가 새로운 집 인천 풀로동에서 원룸 그리고 흔한 마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토이보이 으뜸이의 새로운 집 공개 공개 공개입니다 화이트 띠르르르 띠 띠르르르 띠 띠르르르르 띠 마침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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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카메라 맨 따라오세요 카메라 맨 여기 2층집이야 2층집이라서 위에 마침 바로 소통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되지 저기서 에이비한테 물 뿌리는 물 가야 할 거거든요. 기대해주시고요. 아 진짜? 아 맞다 에이비인데.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막 뛰어놀고 2층 있자 2층 막. 엄청 친구가 있네요 이 동네. 오빠 친구인 거 같은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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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인 거 같은데요. 동네에 인플루언서가 이사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오빠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홈파티 할 수 있겠다 맞지?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 잠깐! 뽕 뭐야? 아직 엄지 안 왔는데? 엄지 할머니 집에 있는데 이사한다고? 그거 내가 아까 샀어 일단. 어? 배울푸시. 자 여러분들 이제 안쪽에 궁금하시다고요? 따라오세요? 빨랑빨랑이! 어머! 인사 오셨나봐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신가봐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신혼부부 아니에요. 아휴 미안해요. 오래된 부부시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학생들이에요 학생. 아아 노인 대학? 네. 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한 만에 정말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녕! 놀래? 유산 너무 할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래집도 없고 여집도 없고 위에집도 없고 그래도 마음대로 뛰어도 되지.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뛰는데 아무도 안 와 소리 한 번 줘봐, 소리 안 오시나요? 옆집에서 안 오시나요? 아랫집에서 안 오시나요? 너무 좋아요 저번에 방 정하기 게임에서 제가 이겼죠? 그럼 지금부터 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더 정할게요 저 보시면은 음 주방 바로 옆에 와 아직 이 사중이라서 좀 더러운데요 야, 엄청 넓은데? 여기가 제일 신방 아닌가 아니야? 우와, 야, 예전에 내 침대도 없는 방 그 좁은 방하고 상대가 안 돼 좋아 오, 예아 에어컨까지 게다가 바로 주방 옆에 있어서 엄마 몰래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좋습니다 여기를 제 방으로 임명합니다 더러워 거긴 엄마, 아빠 방인데? 아 그, 그럼 저희 방은 어디 있죠? 위에 방 두 개 있으니까 올라가서 골라봐 위, 위? 위? 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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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방 두 개 있는데 여기 거실 같은 게 있어 오, 오, 대박, 대박,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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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방 김elling은 아까 방보다 작지만 적당히 아담한 느낌입니다 와, 얘ισσα 단생님 우와, 이거 커 오빠, 여기 봐봐 헬, 헬 진짜 잘 뜯는다 그럼, 나는 이 방을 안 쓸게요 상자님, 이 방은 바로llaื่rat 이 친구가 저를 여기를 유인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까 제가 네 이제키 эффe 이 방이 아니라 제 방은 아무래도 Syd anche 뿌려, 가봐 여기 뭐야? 우와 가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조만간 여기 애이미 가두는 몰카 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화장실 우와 우와 이 화장실에 조만간 애이미를 가두는 몰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반대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박인게 이거 거실에 있어 여기 어떻게 꾸미지? 아 여기 꾸미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오 마이 갓 케이크 말고 오 마이 갓 아 근데 좀 어 말해봐 너의 괴별을 들어오자 더위를 마주사는 오빠가 더워할 것 같아 창문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옷장이 없어 옷장 들어오면 내 방이랑 큰일 비슷비슷해 네? 어 그러면 옷장을 일단 네 거에다가 쓰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자 그러면 오케이 애이미 너의 말이 맞아? 그럼 나는 표정 뭐야? 뭐가? 여기 여기 로아 어? 네 아 여기야 안녕 안녕 그럼 이렇게 방 정하는 걸로? 네 저의 방은 여기 넓은 방이고요 애이미 방은 저기 좁아 터진 방 좁지 않아 솔직히 말해 예전 방은 훨씬 넓어 맞지? 우와 봐봐 일찍 가는 계단 여기서 조만간 1층 내려가는 애이미한테 물 풍선 떨어뜨려 보았다 자, 깜짝 카메라 기대해주시고요. 나는 안 깜짝 놀랄 것 같아. 준비를 해봐, 마음의 준비를 해봐. 자, 이제 우리 짐 정리를 하자. 엄마, 우리 짐 어딨어요? 우리 짐 어디 갔지? 우리 짐 어디 갔냐? 엄마, 슬라임 뭐 하는 거? 그 박스 어디 있어요? 버렸는데? 쓸데없는 거 싹 버려버려! 엄마, 제 거 포켓몬 카드 통은요? 버렸는데? 쓸데없는 거 싹 버려버려! 다 버려버려. 응. 근데 아까부터 아빠가 안 보인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가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요? 버렸는데? 쓸데없는 거 싹 버려버려! 야, 잘 찾아봐. 포켓몬 카드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집이 썩 떠옹가지고 다... 우와! 사진톱이다! 뭐야? 오, 사진이다! 뭐야? 뭐야? 에이미야? 야, 에이미!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올대? 으악, 구려! 으악, 으악! 어떡하냐, 너?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아니야? 그거 엄마 사진인데? 아, 이게... 에이미가 아니라... 어, 어머니시구나? 나가! 나가! 아, 같이 빨리 버스하겠는데! 야하! 너희들 얼른 올라가서 옷 정리부터 좀 해! 네... 너 던진 거 아니지? 뭔 소리야! 내가 막고 있었는데... 야하! 뭐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좀 미친 사람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주황색 옷이 이렇게 많아... 와... 주황색만 있어... 뭐야? 뭐야? 정신 나가는 돼지가 철학생만 입고 있어! 아우, 취향이 확실하네 진짜... 뭐야? 뭐야!! 야, 구리야! 잠깐 이거 믿을 거야? 미치겠다, 초닝! 취향 봐! 와.. 진짜 구리다! 아, 구려... 센스빵 이런 사람은 진짜 평생 신입도 못 갈 거야. 아하! 진짜 센스! 어우 징그러워! 그거 엄마 옷인데? 굴이야? 고구려운 귀족 같으시다구요. 나가! 나가 빨리 담아! 상품 담아! 어! 에이미! 에이미! 네? 얼굴로 욕실 청소 좀 해. 네. 아 어지러워. 아... 빨리 담아. 뭐야! 왜 수박자일에 혼자 녹어! 어때요? 에이미! 띠용! 야호!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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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아 술 씻고 와 이사 언니 얼마 들어오는데 빨리 빨리 아우 엄마! 오빠 손 안 씻어 안녕 후우 다 씻고 왔어? 다 씻어 아 맛있게 먹어 어휴? 왜 그래? 진짜 맘에 아아아아아아 A 야하 오케이 진정이 어느 정도 됐고 아이고 침대를 어휴 침대를 내방이소 아빠 저기요 왜요 저기요 왜요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기 뭐해요 침대 내방으로 갖다 놓지 말려 방 나누기만 게임으로 정한 거지 침대 나누기는 아직 안 정했잖아요 누가 가질지 저기요 인간적으로 다가 아니 원숭이 적으로다가 제가 4년 동안 이걸 침대 없이 사는데 제가 이제 침대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침대 정화기를 좀 써야죠. 저기요. 게임해요. 깔끔하게 게임해요. 침대 정화기 렛츠고! 저 집 때는 내가 침대에 남는 거야. 자 4년 동안 침대 없이 살았습니다. 1층에서 물품선 멀쩡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물품선 5개 던질게요. 5개 중에 누가 더 멀쩡하게 받나요? 일부러 이상한 거 던질 게 없어요. 일부러 이상하게 생길 게 없기. 할게요. 나 그냥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나 진짜. 방역에서 조종 안 할게요. 여기서 일자로 떨어뜨려. 걷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갑니다.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어휴.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휴. 아휴. 아휴, 이거 너무 재밌어. 아하하하. 아휴. 자, 지금 3번 기회 썼어요. 갑니다. 자, 지금 3번 기회 썼어요. 자, 나와. 음.. MC! 기회 다 썼습니다! 기회 다 썼어요, MC. 끝! 디리디린 얼마 잘는지 못 보게 해 봐! 당신 승리하셨습니다! 침대는 당신꺼에요 원래 쓰던 사람이 편하겠더라구요 나는 이게 좀 익숙해져서 고생했어 야 스키 윙 자 가세요 빠이빠이 됐어 안녕 와 팔 진짜 넓다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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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사람이네 방에 기운이 안 좋다니까 아니 오빠 수맥이라고 들어가서 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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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맥 수반의 맥주? 수맥이라고 방에 흐르는게 있어 안 좋은 기운 이 수맥이 흐르면은 방에 안 좋은거야 내가 봐줄게 이거 수맥 탐지기거든 수맥이 있는 것 같은데 방에? 변화가 없는데? 움직이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수맥이 흔다는 거지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기분을 찾아내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안 좋은 기분은?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다 안 좋은 착장해! 서퍼디슈 수류현패! 아! 저방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방을 차지하지? 방 2층 창문에서 귀신이 창문에 나타나면 저 막 무서워서 뭐 쓰겠지? 좋아 곧 해가 지니까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무섭게 귀신이 창문 놀래켜줘야지 어디서 봤지? 냐하 아우 잘 됐다 어우 추워 어우 참네 어우 이러니까 춥지 아이씨 참 좋다 어우 맛도 안 가져왔어 호우 광업상 좀 해볼까? 호우 와 날씨 좋다 오 광업상 좀 해볼까? 호우 광업상 좀 해볼까? 우와 오와 좋다 어휴 밖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놨어? 아우 추워 여보 애들 방에서 자나봐요 우리끼리 먹으러 갔다와요 야하 아휴 해주려면 멀었네 방에서 쉬다 와야겠다 아 깜짝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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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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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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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빠는 뭐야? 넌 뭐야? 나 이거 광업상 하고 있었는데 잠들었는데 너 뭐야? 아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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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나가 우와 우리 잠겼는데? 뭔 소리야 잠겼어 저기? 아이씨 뭐야? 아 아 왔다 내가 잠갔다 아이씨 잠들 icken 아이씨 벤 벤 벤